민티런과 함께하는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오늘은 여섯 번째 날입니다 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고 계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놀라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0일 달리기에 도전을 시작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멈추셨다가 또 다시 용기 내서 다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쭉 달린다면 최고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잠시 멈추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몸 상태 좀 안 좋으시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일, 학업 때문에 달리기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서 달리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달리고 계신 분들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달리시는 분들 또 다음 달리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션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션은 주상화였죠 주상화였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올렸어요 사슴처럼 뛰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아서 올렸는데 올려놓고 잠시 후회를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올려도 되나 많은 분들이 칭찬이신지 어쨌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달리는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실제 그걸 한번 구체화시켜 보는 거 그림으로서 그려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계획이나 목표, 인생의 목표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실제로 그림을 그리던가 글을 쓰던가 조금 더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진을 출력해서 벽에 붙여 놓으시던가 그렇게 뭔가 시각화 시키는 것이 우리 목표 다성화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주상화라는 미션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날 많은 분들 하셨길 바라고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일차 오늘 미션 나갑니다 오늘의 미션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요 하프 앤 하프입니다 설마 제가 하프 마라톤을 두 번 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프 앤 하프 절반, 절반입니다 하프 앤 하프 도전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평소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먹는 것들 중에서 뭔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손이 가서 계속 먹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24시간이 딱 지날 때까지 딱 하루죠 딱 하루 동안만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프 앤 하프잖아요 또 한 가지를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긍정적인 걸 주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행동 이런 게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지금부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부터 내일 아침 5시 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딱 24시간 동안만 절반으로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전에 맥주를 한 캔 먹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는 맥주를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 아 아까워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히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신다면 그때는 평소 피우시던 담배가 한갑을 피우셨다고 한다면 절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 이외에도 많죠 콜라를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과자를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잠자리에 좀 늦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경우에는 내가 목표하는 시간이 10시인데 내가 항상 잠잘 때는 12시가 돼서야 잠든다 그러면 딱 절반이니까 11시에 주무시면 됩니다 갑자기 10시에 주무시려고 하면 사실 좀 잘 안 돼요 그 습관처럼 하던 행동 있잖아요 뭔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보고 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안 하게 되면 사람이 좀 거부감이래 될까요 저항감 반항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오늘은 절반만 줄여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댓글로는요 오늘 달리기 하신 것과 함께 지금 하프 앤 하프 먹는 나쁜 거 먹는 거 나쁜 거 나쁜 행동들 자 이것들 절반 줄이신 거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것들은 좀 나쁜 것들을 많이 먹었고 나쁜 음식이었고 어떤 건 나쁜 행동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절반을 줄이겠다 줄이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아 나도 저렇게 지금 내가 안 좋은 행동들 안 좋은 것들 먹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줄여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 하프 앤 하프입니다 몸에 나쁜 먹거리들 몸에 나쁜 행동들 오늘은 딱 절반 식으로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일차 오늘 저의 트레이닝 계획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트레이닝은 저는 베이스런입니다 어제 5일차 때 빌드업을 했는데요 아침에 해서 그런지 지금 몸 상태가 사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걱정입니다 약간 그런데 다행히도 6일차는 베이스런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달리는 그런 달리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7일차가 제가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달리면서 인터벌을 준비하는 공포의 인터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력운동도 평소랑 똑같이 회사에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내서 푸시업하고 코어운동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 식당 같은 경우에 오늘은 이제 6일차 목요일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에 간혹적 단식을 하는데요 정확히 24시간 단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 쭉 아무것도 안 먹고요 그리고 오늘 6일차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계획입니다 물론 물 이외에 딱 하나 경우에 따라서 먹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메리카노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왜냐하면 이제 근무시간에 집중도가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긴 하는데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전혀 먹지 않고요 아메리카노도 커피도 왜 믹스 커피 있잖아요 설탕이랑 프림 들어간 거 혹은 스위트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설탕 들어간 거 있죠 그런 건 먹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커피만 있는 거 그것만 딱 한 잔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래요 오늘 6일차 저녁에 6시에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식사는 보통 이제 간호적 단식을 끝내신 분들이 조금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24시간 동안 막 굶었으니까 약간 보상심리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막 먹어요 많이 사실 그렇게 먹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간호적 단식은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6일차 오늘 저녁 6시에 식사를 할 때는 평소 제가 낮에 먹던 그 샐러드를 먹을 예정입니다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주로 닭가슴살, 그 다음에 어니언 프레이크, 그 다음에 올리브, 각종 과일들, 그 다음에 양상추 그리고 드레싱은 저는 다른 드레싱은 안 쓰고요 그냥 올리브 오일에다가 소금 섞은 거 그냥 그것만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먹고요 그리고 항상 베이글 절반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아예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는 다이어트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달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베이글 절반만 딱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샐러드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6시 이후에 샐러드를 먹었는데도 좀 배가 고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건데요 평소에 제가 먹던 정량의 딱 절반만 먹을 겁니다 그 평소 정량을 그대로 먹게 되면 너무 좀 속이 더부룩하고 특히 24시간 굶었다가 갑자기 먹었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절반만 먹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 달리기 하실 분들 트레이닝 한번 볼게요 2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3분 달리고 2분 걷기 4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 걷기와 휴식이네요 30분 달리기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걸으시고요 대신 너무 편안하면 안 됩니다 너무 편안하면 안 되고요 약간 운동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2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은 3분 달리고 2분 걷기인데 2분 달리다가 3분 달리기 넘어갔을 때 또 약간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1분에서 2분 넘어갈 때는 좀 덜한데요 2분에서 3분 넘어가거나 3분 4분 넘어갈 때 약간 거기서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어제 이제 3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 얘기 드린 것처럼 3분 중에서 3분 중에서 한 1분 정도는 1분 정도는 좀 천천히 달리시고 3분을 조금 빠르게 혹은 반대로 1분은 조금 한 2분 정도를 먼저 빠르게 달리시고 1분은 천천히 달리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셔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과 답변이 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질문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이나 혹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얘기 드리고요 우선 구댕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랑 같이 달리기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얘기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댕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훈련하신 것들 이렇게 좀 좋았다 이렇게 쭉 해주셨고 또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달려서 덜 지루하고 재미있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는 참 애증의 팟캐스트인데 그래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좋네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30분 달리기 이후 본격적인 지방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분을 달린 것만으로도 지방연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30분을 달리고 더 운동을 해야 지방연소가 더 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지방연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을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분 뒤에 지방연소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좀 하시고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달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지방연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30분을 하라고 하냐면요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지방이 연소되는 양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려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촬영하다가 그림을 지금 그림 그릴 도구가 없으니까 잠시 그림 그리는 것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짠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연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탄수화물 글리코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리코겐, 탄수화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글리코겐을 쓰고요 두 번째는 지방을 사용합니다 지방도 사실은 글리코겐이에요 이게 조금 개념이 어떻냐면 어쨌든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몸의 근육에다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 남아 있는 그런 글리코겐이나 에너지들은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항시켜 놓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딱 시작하면요 자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운동을 딱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30분까지 시간이 흘러가고요 여기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근육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글리코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빼서 쓸 수 있거든요 근육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가 필요한데 운동하려면 빨리 빼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쓰겠죠 그래서 그걸 쓰다 보면 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글리코겐 사용량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자 이게 글리코겐이고요 그런데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쓰긴 쓰는데 많이 안 써요 아주 조금 쓰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게 여기에 있는 요게 지방입니다 지방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붙여 놓을 수 없나 여기다가 이게 무슨 뒤에 화이트보드 하나 사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지방 연소가 일단은 지방이 먼저 써요 그리고 글리코겐은 점점점 줄어들고 지방은 점점 늘어납니다 자 근데 왜 글리코겐은 줄어들고 지방은 점점점 늘어날까요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이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두뇌예요 두뇌가 죽으면 그냥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몸은 두뇌가 최후의 방어기지 같은 겁니다 얘는 절대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글리코겐은 우리 뇌도 써야 되는데 운동하느라고 이걸 죄다 빼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 몸은 좀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이 양반이 그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장해 놓던 지방을 이제 야금야금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운동을 갑자기 이 양반이 안 하던 운동을 막 그냥 갑자기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글리코겐은 빼서 쓰고 어 근데 이것만 계속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지방을 갖다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서 쓰자 라고 하면서 지방 분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써요 이렇게 지방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글리코겐 운동을 하니까 글리코겐 사용량은 점점점 늘어나고 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가 다 계속 쓰면 큰일 나니까 지방의 사용량을 점점점점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점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교차되는 위치가 어디냐 일반적으로 요게 30분입니다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 여기가 30분이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30분입니다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다른데 그냥 30분 언저리에서 뭔가 이 두 개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분이라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보시는 것처럼 3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방은 충분히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짧으면 여기까지만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쓰겠죠 30분까지 하면 이 정도 쓰고요 좀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쓰게 될 겁니다 운동 효과가 극대화 되는 지점은 30분에서 40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글리코겐 사용량을 추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방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글리코겐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안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글리코겐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혹은 마라톤 중계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영상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마라톤 막 달리게 하다가 정말 겨승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사람이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마라톤어가 땅바닥에 퍼쩍 쓰러지는 거 팔도 못 움직여요 눈은 떠 있는데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의 죽은 것처럼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더 이상 우리 뇌에서 쓸 글리코겐을 제외한 다른 글리코겐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어가 막 정신력으로 어떻게든 달려나가니까 글리코겐을 계속 뇌에서 필요한 걸 쓰고 있거든요 더 이상 운동하는데 글리코겐을 쓰게 되면 뇌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뇌가 우리의 몸 너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 몸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에 배터리 어느 정도 1, 2% 남으면 갑자기 거의 강제로 저전력 모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 이상 더 이상 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그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이나 하프 혹은 풀코스 정도의 마라톤 가시면 중간중간에 10킬로마다 뒤에는 5킬로마다 젤을 드시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젤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급격하게 감소된 지방 양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왜냐하면 지방도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글리코겐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걸 못해주니까 여기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 젤이 사실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굉장히 빠르게 글리코겐을 공급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저처럼 다이어트한 사람들이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또 아닙니다 또 지방을요 너무 많이 소모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지방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게 생존 조건데 지방이 없으면 뭔가 우리 몸은 DNA는 얘는 장기간 생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든 지방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인류가 그동안 생존한 방법이에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유전학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많이 소진을 해도 우리 몸은 약간 방어기제가 발동하면서 지방을 또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가장 어떤 게 생기냐면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몸이 하는 거는 우리 뇌에게 너는 배가 고프다 너는 배가 고프다 아 저거 맛있겠다 지방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침이 이렇게 나오면서 막 미친 듯이 먹고 싶어지고 눈이 돌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말 맛있기도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지금 빨리 에너지를 먹어서 지방을 일정 수준 합류를 해놔야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통장에 돈이 일정 수준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약간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죄다 빼다 쓴 거예요 또 통장에 있던 예금 다 깨고 다 쓴 거야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은 또 어색하겠어요 푼 돈이라도 있으면 다 모아서 다시 저축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거 말고도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0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어느 정도는 씁니다 30분 이전으로 한다고 해도 지방 써요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지방을 쓰시게 될 거고 한 시간까지 달리신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상을 간다면 뭔가 약간 그때는 다이어트의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 정말 스포츠 스포츠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달리기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시간이 30분으로 20분에서 시작해가지고 30분 가시고 나중에 달리기 숙달되시면 40분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40분을 달립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30분이나 그 이하로 해도 지방은 고갈이 됩니다 다만 탄수화물 고갈로 인해서 먹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지는데 실제 지방 사용량은 그렇게 많진 않고 30분 달리기 그렇게 되면 30분 이하로 달리기 한다면 달리기 이후에는 식사량을 많이 느리면 안 돼요 보신 것처럼 글리코겐 사용량은 30분까지 운동하시면 굉장히 많이 썼죠 부족해요 지방은 의배로 쓰긴 했지만 엄청 많이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떻냐면 글리코겐 많이 썼으니까 막 먹고 싶어요 뭔가를 근데 그때 약간 의지력이 약하신 분들은 폭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기준하신다면 먹는 거 조절만 잘하신다면 그때는 원하시는 다이어트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30분 달리기 했는데 30분 20분 30분 달리기 했는데 오늘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러시면 그냥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 그래프를 기억을 해 두시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 됐다시피 이 지점은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이것도 길어졌다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도 엄청 길겠네요 영상이 댓글 피드백 댓글 좀 몇 가지 읽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댓글을 그동안 그 전날 저녁에 올라온 거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찍은 후에 올라온 거는 피드백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댓글들 피드백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런니님께서 런니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2일차 후기를 지금 달아주셔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30일 연속은 힘들지만 20일 정도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들을 꾸준히 열 거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행사나 이벤트, 타임 투런을 비롯해서 이런 거 꾸준히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연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개월 동안 부상이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 특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최고잖아요 우리 건강하려고 달리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갬블러 제이님께서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언덕 좋아하는 거 보고 짧지만 5회를 했다고 하네요 5회는 짧더라도요 거리가 짧아도 5회는 어려워요 언덕은 다 힘듭니다 회차를 반복할수록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아 그 느낌 있죠 뭔가 다리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 그거 굉장히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기분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마사지도 충분히 하셨다고 하고요 모두 끝까지 꾸준히 해보자고 이렇게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폭넓은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4일차 하셨고요 오늘도 이뤄내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달리는 중간에 숨이 막힐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긴 했지만 마인드 컨트롤하고 업힐다운 포함해가지고 와 중간에 언더 오르는 거에 포함을 하셨군요 8키로를 달리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뭐 굉장하신 겁니다 거북의 근성이 토끼의 타고남을 제치는 동화를 생각하면서 거북토끼를 외치면서 달리셨다고 합니다 와 정말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시고요 그리고 HJ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방금 좀 4일차 달리기 마시셨다고 하고 5분 걷고 25분 달리고 5분 마무리 걷기 했는데 길지 않은 달리기라고 하셨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면 굉장히 긴 겁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처리하고 저녁에 아이들 챙긴다고 정말 피곤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또 저희 아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도 봐야 되고 하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따뜻한 샤워하고 발 케어하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잘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박지은님이신가요? J-I-E-U-N-P-A-R-K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5일차 하시고 오늘은 조금 늦잠을 자서 6시 좀 넘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짧고 굵게 5분 30초 페이스로 3키로 뛰고 출근 중이시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5분 30초 페이스로 3키로 뛰시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잘 뛰시네요 굉장히 달리기 막 시작했는데 빗방울이 좀 떨어져서 우중주... 우중주? 그렇죠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우중주는 우중주죠 우중주 하셨고 굳은 날씨에도 같이 달리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계획이 없던 빌드업을 또 기분 좋게 달렸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출발할 땐 쌀쌀하다가 돌아올 땐 땐 땐 줄줄 흘렀다고 합니다 맞아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는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느끼는 추위하고요 운동할 때 느끼는 추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상생활할 때 와 너무 좀 춥네 갑자기 추워졌네 라고 해도 막상 나가서 달리기를 해보시면 또 달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구 날 때 오늘 좀 추웠는데 달리기 하기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저희 박지은님처럼 달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메라가 갑자기 바뀌었죠 뭔가 화면이 이게 지금 저 촬영 장비가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이게 워낙 좀 오래된 장비를 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그냥 일단 급한대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비 좀 바꿔야 되는데 참 제가 물건을 이렇게 좀 오래된 물건 잘 안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네요 다음은 초보님이십니다 간만에 아침 달리기를 뛰셨다고 하고요 주로 밤에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 달리기는 몸이 몸이 안 풀려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진짜 저는 공감됩니다 저거 같이 딱 그렇거든요 밤에는 페이스가 꽤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잘 나온다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보다 훨씬 빠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제 기준에서 힘들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드는데 아침에 달릴 때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 진짜 몸이 하나도 안 풀리고 허리나 이런 것도 안 풀려요 심지어는 저는 달리기를 끝나고 들어와도 몸이 덜 풀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데 초보님께서 하지만 장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활력이 넘치고 평소 잘 안 먹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공감합니다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나면 회사에 갈 때 뭔가 내 몸이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어요 힘이 힘이 꽉 찬 느낌이 좀 듭니다 약간 뭐 달리기 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 아플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에너지가 꽉 찬 느낌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 게 굉장히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초보님께서 또 다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예성조님 조예성님이시죠 조예성님께서도 댓글 달아 주셨습니다 3일차 18마일 뛰고 어제 첫 수영 수업 5일차 4마일 트레드밀에서 뛰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시라서 이렇게 마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목표가 보스톤 마라톤 뛰고 철인 3종 도전하는 거라고 하시는데요 우와 멋지시네요 와 그래서 첫 수영 아 수영을 그래서 이제 철인 3종 때문에 배우고 계시구나 첫 수영 수업에서 발차기를 배우셨다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 같은데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달리기도 그렇셨잖아요 처음엔 힘드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달리고 계시니까 수영도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하고 13시간 차이가 나서 직각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 시간 차이가 있으면 어때요 지금 뭐 데이 1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조예성님만의 페이스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그림을 살짝 커닝한다고 하셨는데 커닝할 거리가 전혀 아닌 거 같은데요 제 그림은 제가 그려놓고 올려놓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자 그럼 뉴욕시티 마라톤 대회 5주 앞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부상 없이 완주 목표로 열심히 30일 동안 훈련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부상 조심하시고요 꼭 목표하신 그런 기록 다성 하시길 바랍니다 제인 앤 토우시아 맞나요 제인 앤 토우시아 라고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될까요 네 이분께서도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걷기만 만보를 채우셨는데 미션을 함께 시작하시면서 제 나름의 첫 번 첫 초보의 목표로 1일차부터 1일차는 쭉 걷고 걷다가 5분 달리고 2일차는 5분 달리고 걷고 5분 3일차는 5분 달리고 걷고 5분 달리고 걷고 5분 달리고 5분 세 번 하셨군요 그러니까 5분을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계시군요 와 4일차는 5분 4회 그리고 5일차부터는 5분에서 6분으로 이렇게 계획을 굉장히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인 앤 토우시아님의 어떤 상황 그분의 몸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시다 보면은 어 좀 쉽네 라는 구간이 있을 거에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늘리셔도 되고요 의외로 약간 힘드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다시 조금 줄이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에요 뭐 전화 어떤 특정 앱에서 정해진 방식 때 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분을 제가 보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달리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몸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달리기 굉장히 훈련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숨을 멈추고 싶은 마음은 이겨내지는데 숨은 어느 정도 견디실 수가 있는데 얼굴이 엄청 달아올라서 너무 뜨거운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은 좀 부족하니까 우선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얼굴이 달아오른다는 얘기는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얼굴 달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열이 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혈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요 얼굴 쪽에 아마 혈액 순환이 굉장히 좀 많이 되는 편이실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피부 쪽에 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가려움증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뭔가 달아올라서 견디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훈련을 좀 천천히 단계를 올려가면서 몸이 적응하는 걸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고 혈액 순환 같은 것도 조금 더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요 심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실 수 있어요 다만 이분이 피부가 얇고 약한 편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바르시는 거 조금 더 많이 바르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차가운 겨울이 되면 찬바람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얼굴이 조금 자극이 심하게 가게 되니까 마스크를 조금 큰 거를 쓰신다거나 이런 자체적인 어떤 해결 방법도 조금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서 딱 하나의 솔루션만 얘기 드릴 수 없지만은 제인앤토시아님께 드리는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훈련 좀 하시다 보면 좀 나아지는데 급격하게 광도로 높이는 훈련하게 되면 이게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올라가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인앤토시아님께서 훈련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방법을 스스로도 좀 찾아 나가셔야 돼요 뭐 보습크림을 바른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 해결책들도 제인앤토시아님에게 맞는 해결방법 찾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도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저한테 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달아오른다 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이게 뭐 딱 정확하게 얘기 드리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저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댓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네요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 저는 요즘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회살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지금 민티론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저에게 이 30일 달리기 도전은 도전의 이 30일 달리기 도전의 목표는 어떤 기록을 달성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영상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이 30일 달리기 도전을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회사일을 잘하기 위한 성과를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체중을 77kg까지 내리는 거였거든요 일단 하루 중 최저 기온이 지금 77.8인가 9까지 내려는 갔어요 하지만 그 최저 최저 체중이고 최저 체중이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시는 79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냥 식사도 하고 꼭 측정을 했을 때 한 77 정도 나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아침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침 달리기를 하면서 뭔가 회사일도 더 집중이 잘 되고 하루를 좀 더 알차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또 민티런 내일 달리기 여러분들 영상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도 굉장히 규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빡빡하긴 한데 여유시간을 내서 써야 되니까 빡빡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가 알차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뭔가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댓글은요 오늘 이제 이 영상에 댓글 다실때는 아까 미션에 대한 얘기나 여러분들 달리기 하신 내용들 이런 것도 다 쓰시고요 추가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일어난 소소한 변화들 어떤 혹은 뭐 큰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달리기를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저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다 하지만 조금 용기가 안 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댓글 통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댓글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시작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참가하시는 구독자님들의 댓글이 훨씬 더 달리기를 시작하실 분들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더 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6일차까지인데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참가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오늘 하루 열심히 힘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grazie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